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포항시가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포항시 조사 결과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작물이 시들고 생육이 지연되는 등 81헥타의 면적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. 더구나 6월 초중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포항시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편성해 물탱크 공급 지원과 관정 개발 지원, 양수 장비 확보 등 가뭄 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한편 포항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3.5%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